안녕하세요. 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리는 주식 맛집 코너를 맡고 있는 이데일리맵 전문가 이수범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차전지 히든 섹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실만한 섹터를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극제, 음극제, 전해질, 분리막 등등 관련된 장비주까지 여러분들 아마 각자 투자한 경험들이 좀 있으실 거고 1분기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도 내셨을 만한 그런 섹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좀 히든으로 좀 숨어져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오늘 2차전지 히든 섹터 인프라가 우선이다. 전기차 충전 관련된 그런 분석 자료를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굉장히 큰 성과를 내실 수가 있는 자리인 만큼 오늘 내용도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를 설명드리는데 앞서서 간단하게 채널톡 추가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첫 번째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저희 채널톡 추가 성공적으로 가능하실 거고요. 만약에 내가 QR코드를 사용할 줄 모른다 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채널톡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투자 액기스 이런 정보들 많이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설명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구매를 꺼려하고 있는 고객들 바로 무엇 때문에 과연 불만족을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직접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대다수의 지금 고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의 공통적인 의견을 지금 제시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공용 충전 인프라가 너무나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55%로 굉장히 지배적이었고 너무 긴 충전 시간이 약 50% 그리고 충전 커넥터 호환성 부족이 30% 커넥터 파손 부분이 29%로 사실상 대다수가 지금 충전 인프라 그리고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많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일단 눈에 띄죠. 자 제가 통계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려보자면 전세계 충전 시설 같은 경우가 180만기 21년 기준으로 약 180만기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급속 충전기의 83% 그리고 완속 충전기의 56%가 다 어디에 있다? 중국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그리고 북미 그리고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충전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차를 구매했다가 내가 충전을 못해서 내가 차를 못 끌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지금 사실 충전 시설이 잘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시겠지만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굉장히 부족한 열악한 이런 환경에 놓여있는 부분들도 많은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유럽연합이 지금 현재 굉장히 전기차 판매가 가장 돋보이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충전기당 전기차 수 비율을 보면 14 정도 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상 여기는 이미 많은 고속 충전 시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기 한 대당 커버할 수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보게 되면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시장, 아시아 시장 그리고 특히나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곳들은 지금 충전 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유럽도 마찬가지고 북미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내연기관차 판매 자체를 종료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죠. 자 그것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구축이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수혜주 볼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잠재력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토대로 큰 성과를 내실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하시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 어쨌든 전기차 보급률 증가에 따른 인프라의 대대적인 투자가 예상되는 시점인 만큼 우리가 지금부터 장기적인 투자를 대상으로 좀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자 왼쪽 표를 보시면 국가별 공용 급속 충전기 설치량 추이가 나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역시나 대다수 지금 파란 색깔 가장 밑에 파란색이 중국 시장인데요. 자 중국에서 대다수의 지금 설치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급속 충전 시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다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완속 충전기 설치량 추이인데요. 이것을 보게 되시면 역시나 중국은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미국, 유럽에서도 완속 충전기 설치량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좀 있죠. 자 근데 굉장히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유럽 외 미국 시장 역시 지금 잠재력과 성장성을 서서히 갖춰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전기차 보급, 구매 비율 자체가 5%에 지금 달하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앞으로 굉장히 큰 설치량, 완속 충전기, 급속 충전기든 양 시장에서 큰 케파를 앞으로 차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두에서도 설명드렸지만 2030년까지 주요국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및 전동화 계획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는 최소 203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많은 지금 기관들이 좀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장기적인 비전을 봤을 때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연평균 35% 이상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폐배터리 그리고 2차전시 양극재만큼이나 굉장히 큰 케파를 자랑하고 성장률을 자랑하는 그런 소분류 섹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요국 차중비입니다. 지금 차량 대비 충전기 개수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중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많고 밑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과 태국, 스위스, 프랑스 등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글로벌 충전소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4배 정도 성장하는 굉장히 큰 성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 수익률 자체도 예를 들어 30%, 50%가 아니라 2배, 3배, 4배까지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테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 이 두 가지를 좀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안내 도와드려 보자면 완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보통 4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충전을 하게 되지만 사실상 빠른 시간 내에 충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셀에 대한 손상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뭐 유저들 그리고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오너분들이 이렇게 완속 충전을 기본적으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반면에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전력을 당연히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셀에 대한 손상 우려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예를 들어 주의소라든가 혹은 예를 들어 휴게소 이런 곳들에서 급속 충전 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배터리 셀에 대한 약간의 손상 우려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경계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시장 장벽이 높지가 않아서 누구나 이제 뛰어들 수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상 가격 경쟁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장이기 때문에 역시나 높은 영업이익률을 낼 수 없는 이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당연히 안정성이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충전하다 보니까 화재 이런 위험에서 당연히 자유로워야 할 거고요. 따라서 안정성 그리고 충전 속도 등 이런 품질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기술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사실 판매 단가 역시도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키워드 시장은 급속 충전 시설이 될 수가 있고 초급속 충전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급속 충전과 초급속 충전 이 시장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성장하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시는 게 주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충전 시장 성장 모멘텀을 좀 설명드려보자면 사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좀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커져나갈 수 있는 모멘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저는 무선 충전과 로봇 충전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른쪽 표에 보시는 대로 세계 무선 충전 기술 시장 성장 정망을 보게 되면 2021년도에 54억 달러에 불과 있었던 이 시장 자체가 2030년에 346억 달러로 무려 7배가량 커지는 이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계 무선 충전 기술을 제대로 확보하고 이것을 상용화할 수 있는 곳들이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가 종목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나 국채까지로 선정했었던 이런 종목들을 노려보시는 것이 당연히 합당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로봇 충전이 있습니다. 로봇 충전은 로봇이 직접 와서 어디다 주차를 해놓으면 로봇이 직접 가서 충전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 좀 되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봇 충전보다는 무선 충전 성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로봇 충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장애물을 다 회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라이다라든가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 이런 기술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반면에 무선 충전이라는 것은 사실 무선 충전기, 송신부라고 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와 이런 매설을 토대로 무선 충전 장치, 수신부를 토대로 이렇게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한 만큼 사실상 시장이 크게 열려있는 것은 무선 충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스템과 이런 보급화를 하기에도 무선 충전의 이점이 큰 만큼 이 시장을 포커스를 잘 맞춰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까지 연평균 41.3%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세계 무선 충전 기술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관련된 종목을 저희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저와 앞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간단하게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카메라로 아래 나오시는 QR코드 직접적으로 스캔해 주시면 성공적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채널톡 추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그렇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좋은 정보를 잘 가공하고 그리고 잘 정리하고 이런 것을 토대로 포트폴리오 관리 매매를 꼭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 많은 공부, 많은 분석 자료 그리고 확실한 이런 정보들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이런 분석 자료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좀 오픈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편하게 채널톡 추가하셔서 좀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 시그넷 이 종목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지금 현재 북미 지역의 급속 충전 1위 시장을 달리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자 MS 그러니까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 자체가 한 40%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독보적인 1등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충전기 제조 1위 충전 사업자 일레트릭 파이 그리고 2부 2고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도 꾸준한 매출과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주력 제품은 350kW급 18분 충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400km 정도를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18분 충전해서 400km를 주행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 충전 시간 때문에 이렇게 불편함을 겪는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1년도 매출액은 지금 현재 800억 정도에 영업이익 23억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자 22년도 작년도에는 무려 매출이 1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5억 정도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매출액 기준은 2배 정도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말 보기 힘든 보기 힘든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제가 설명드린 대로 미국 북미 시장에 대한 전기차는 아직 커지지 않았다. 앞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는 시장인 만큼 여기에 대한 마켓쉐어를 잘 살려나가면서 정말 성장을 잘 달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독보적인 1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1600억이 아니라 매출액이 수조원 단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량 양산 체제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 말씀드렸죠. 많은 보급을 하면 할수록 고정비용은 딱 정해져 있고 거기서에 대한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률은 크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보급, 보급이 가능한 체제 안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정말 추후에는 지금 현재와 같은 2% 구간이 아니라 10%, 많게는 20%까지 크게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게 장점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영업이익률 한 10% 정도까지도 예상을 좀 해보고 있는데 빠르면 2027년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자, 23년도 지금 회사에서 매출 목표를 좀 제시를 했는데 저 역시도 놀랐습니다. 매출 목표가 3400억입니다. 따라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21년, 22년, 23년 연간 지금 매년 2배 정도를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자, 인프라가 부족한 미 시장 공략으로 향후에 다른 시장까지 뭐 예를 들어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시장까지 선점하게 될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고속 성장이 추가적으로 더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넥스 시장에 좀 상장이 되어 있어서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사실 성장성과 대비를 해봤을 때에는 지금도 좀 저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앞으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된다? 굉장히 또 수급적인 여건들이 개선될 여지가 높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듬뿍듬뿍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코스피, 코스닥이 상장하게 될 경우 역시나 몸값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여지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K 시그넷에 대한 차트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 주가가 어느 정도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2월달에 3만원에 비해서 지금 한 2배 정도의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영업익률 10% 달성 시에 지금 PI의 한 12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성장성 대비에선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주가가 늘려주게 되면 더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눌림목 구간을 조금 예상하면서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 3,500억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선 충전 기술, 예를 들어 충전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상당히 조금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암호센스라는 종목이 좀 있는데요. 암호센스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 차폐 시트를 개발하고 그리고 안테나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도 같이 생산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폐 시트가 뭐냐면 무선 충전기의 송신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수신부로 최대한 잘 전달되게끔 해주는 이런 소재,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무선 충전 시트가 정말 열리게 된다면 이런 차폐 시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휴대폰, IT 제품에도 당연히 무선 충전 기술은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과 삼성전자에 지금 공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전기차 적용 가능한 고출력 차폐 시트 특허를 출연한 이후에 지금 현재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제품이 개발돼서 상용화 그리고 대량 양산 체제까지 갖추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암호센스의 몸값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21년도 매출은 568억에 영업이익은 31억 정도의 적자를 보였었는데 22년도에는 매출액이 63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9억 정도로 이제 흑자의 턴어라운드 성공한 모습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고출력 차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무선 충전 기술로 쓰이기에는 아직 기술적인 부분들이 아직 제한이 좀 되어 있어서 앞으로 만약에 암호센스라는 종목을 좀 보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단위의 장기 투자를 좀 보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미국 테크놀로지 회사와 특허라이선스를 좀 계약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계약금액 및 상대방에 관해서는 당연히 이제 미공개로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픽테크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기업들이 좀 어떤지 이제 어느 구체적인 부분들이 좀 밝혀지게 된다면 제로성에 의한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암호센스를 접근하실 때는 실적보다는 사실 테마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재료 자체가 단기 매매에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만약에 재료로 포커스 하실 경우에는 단기 매매 전략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량 양산 체제까지 갖춰나가는 것까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정도의 장기적인 투자 베이스로 서서히 분할 매수로 모아 나가시는 이런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캠트로닉스인데요.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와 지금 무선 충전 사업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LG화 정도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IT, 무선 충전 제품을 공급 중이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무선 충전 시장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대 그리고 기술적인 개발을 지금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센서, 사업을 현대차 납품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25년도에 제품에 대한 양산까지도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21년도 매출액이 6,210억에 영업이 225억 정도가 나온 회사고 22년도에 매출 6,350억에 영업이 27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PR로 봤을 때 멀티풀이 한 19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비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장기적 성장성을 입증해야만 어느 정도의 주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 성장성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지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가격에 접근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좀 눌림목에 크게 줬을 때 급락장에 와서 만약에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을 때 공략을 해보시면 그것은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양 EMP인데요. SNPS 그리고 충전기, 파워 서프라이 등 제조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고 휴대폰용 충전기, 가전용, 통신장비용, SNPS 생산이 주력입니다. 자, 무선 충전 플랫폼을 개발 중인데 제가 봤을 때 관련된 기술 중에 가장 좀 돋보이는 거가 동양 EMP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추측을 좀 해나가고 있고요. 무선 충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정차 중에도 주행 중에도 무선 급속 충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놓은 설계 장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 기술은 국책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2024년 말까지 이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제 표준 규격 상호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까지도 빠르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21년도 매출액 5,194억, 영업이 148억이 기록되었습니다만 22년도 매출액 5,598억, 영업이 278억 정도로 성장에 성공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배가량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무선 충전이라는 이러한 단기 재료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만큼 사실 값싸게 거래된다면 이 종목을 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25년도 무선 충전 플랫폼 상용화가 기대가 되고 있고 저평가 실적 우량주로 재료까지 확보되어 있는 만큼 사실상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값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PR, 멀티플 무려 5.1배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고 재료와 실적, 양방향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단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두 접근이 가능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세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무선 충전, 그리고 전체적인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 정말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성장 보멘텀 그리고 단기적인 재료까지 겸비한 종목들 앞으로도 방송에서 계속 설명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방송 시청 부탁드리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채널톡 추가 꼭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